이번에도 차기 멀리 익산에서 오셨습니다. 주인공은 나야를 보시는 정혜씨의 주인공은 나야 그리고 본인의 타이틀곡 세월의 흔적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인공은 나야를 바람이 불어오구나 내 새우 새로운 바람이 이곳만 기다렸던 바람이 불어오니 오늘은 바라타고 안녕히 왔는데 어르신구나 존근한 조藩 존근한 조藩 오늘은 나의 세상 조화 저렇게 좋은 세상에 누군가 주인공 일까 주인공은 바료라 로나야 해!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쪽도 안녕하세요 중국인 로나야 바람이 불어오구나 내 인생 새로운 바람이 길고 오면 기다렸던 바람이 불어오네 오늘은 길은 바람이 불어오네 배구에 왔는데 어르신구나 좀 그날 좋아 좋구나 정말 오늘은 바람이 불어오네 정말 정말 이렇게 좋은 세상이 그 누가 주인공일까 주인공은 그 누가έλ 바로나 바람이 불어오네 오늘은 바람이 불어오네 바람이 불어오네 오늘은 바람이 불어오네 이 세상이 정말 정말 이렇게 좋은 세상이 그 누가 주인공일까 주인공은 바로나요 주인공은 바로나요